아우디의 집 행사 와있구요 아우디 코리아의 김성환 과장 안녕히 계십시오 큐 미더머리 재밌냐? 드리프터 김성환으로서의 온로드 도전기 아이씨 떨려 야 온로드도 핸들 돌릴때 이렇게 이렇게 돌려 아휴 야 말고 아 입문자한테 왜 자꾸 한숨을 쉬어 아우 그래 아베어한테 따이면 죽어야지 아베어한테 따일거 같은데? 어떻게 비켜줘야 돼 그냥 천천히 오고 가나봐 드리프터 브레이크 포크 역시 린리포트 완성이되버리네 unload기